홍인파의 yyy 7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교양신문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선배 모셨습니다. 홍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이었죠. 산하제한 정책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가구 한 자녀가 아니라 한 집에 두 자녀씩 낳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 10월 29일인데요. 중국 공산당 18개 5중전에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폐막을 하면서 보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폐막하면서 대회에 공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 공보에서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한 것은 인구 노령화 때문인데요. 인구 증가를 갖다 억제를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2013년부터는 이를테면 단독 이태라고 합니다. 단독 알타이라고 해서 부모 어느 한쪽이 외동 아들이거나 외동 딸이면 그 집은 애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다. 이미 좀 완화를 했었군요. 이미 완화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전면 이태 아 이해. 이해라는 게 해자가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그래서 최멘 알하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 열어줘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명 넘게는 계속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두 명 넘게는 안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당국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계획생육이라고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같은 건데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계획생육 정책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뭐 어쨌건 두 자녀로 일단 완화한 거지 제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노령화 수준을 갖다가 한 1년에서 3년 정도 미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출석률이 지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중국 인구의 노령화 진행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면 지금 두 자녀 정책을 편다고 해도 중국 노년 인구 비율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예측을 중국 당국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 이건 뭐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뿐만이 아니고 그 언제리부터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제 돌기는 돌았는데 5월부터 한다더라 하다가 이제 연내하는 거로 바뀌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소문은 정확한 시간은 못 맞췄지만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부터 올 1회부터 중국 전역에서 그러면은 두 자녀로 나올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생육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같은 건데 여기 지금 현행 중국의 인구계획생육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가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가 그 중앙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중국의 31개 성 이런 데서 각자의 계획생육 조례를 고쳐가지고. 그것도 지방자원의 절차가 따라졌죠. 지방자원의 해라 이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이제 큰 결정을 내렸고. 네. 이제 수시로 이렇게 이제 각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조례를 고쳐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2016년 올해가 전면 시행의 첫 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훈환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뭘 잘 모르고 이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발표하니까 그 다음 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먼저 의회에서 먼저 통과를 해야 된다. 그냥 부랴부랴 4일 만에 아 그럼 없던 일로 지금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네. 이 한가구 한자녀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네. 이게 한가구 한자녀 정책은 독생자녀 정책이라고도 하고요.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1980년.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죠. 1980년 9월 25일로 이제 이걸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한 해 편지를 공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구 증가 억제에 관한 전체 공산당원과 공청당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이걸 내놓으면서 이게 바로 이른바 9.25 공개 편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편지에서 공산당은 아이 하나만 낳자. 당시에는 공산당원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었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뭐 사실은 그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공산당원들은 이제 이게 따르라고 하지만 공산당원이 하면 알아서 다 따라야지. 이건 뭘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9.25 공개 편지는 또 뭐라고 그걸 붙였냐 하면 3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10년이 되면 심각한 인구 증가 문제가 완화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인구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30년 후에 다시 보자. 그때 이미 30년 후를 내다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자녀 정책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벌써 그때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할 때 벌써 미리 예비를 했다 이런 거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1980년 이후에 그러니까 독생 자녀 정책은 도시 농촌 탈 것 없이 아주 엄격하게 또 보편적으로 예외 없이 다 실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생육 정책의 대명사가 마치 이제 한 자녀 정책이 독생 자녀 정책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하루아침에 뭐 된 게 아니고 부단히 미세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80년 이전에도 이런 식의 인구 정책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게 이제 198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7년 전에 1973년에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만희소. 만희소요? 네. 만희소. 만은 이제 만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너절만자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25세 여성은 23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 그죠. 결혼 연령을 갖다 늦춰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희라는 거는 더물 희자 있잖습니까? 시라고 중국말로는 그런데 이거는 그 터우를 더물게 한다.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2명 이상 놓는 건 좋은데 터우를 적어도 4년 이상 둬라. 첫째가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서둘러서 여성은 놓지 말고 4년 지나서 낳아라 이런 거고요. 또 소라는 거는 샤오라는 건데 적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2명만 아이를 갖다 웬만하면 2명만 낳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변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도 적지 않다. 둘이면 딱 좋다. 셋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고. 그러다가 1978년 그 이제 1973년에 5년 뒤에는 뭐냐면 중국 정부는 자녀 숫자로 가장 좋은 건 하나고 가장 많아도 둘이면 좋겠다. 둘 이하로 나아라라고 사실상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이른바 9.25 공개편지가 나오면서 한자녀 정책을 보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2013년에 조금 완화되기 전까지는 이 한자녀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나요? 네. 이것도 이제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이제 역시 미세 조정이 있었다.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정책을 했대. 그걸 갖다 목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용해서 좀 고치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이 한자녀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84년까지는 엄격하게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현장에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바로 노동력. 그렇죠. 일손하고 집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아무리 당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 1984년 이후부터는 농민들은 1.5 자녀를 해라. 1.5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 아이가 딸이면 아이를 하나 더 놔도 좋다. 남아사논 사상 같은 게 많았으니까 일종의 타협책을 내놨던 거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손이 사실은 필요한 거니까 남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첫째 아이가 아들이면 둘째 아이는 갖지 마라. 그래서 1.5. 1.5가 이제 1.5 정책이 된 거죠. 그러다가 1986년부터 시작해서는 뭐냐 하면 중국 전역에서 허난성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난성은 인구가 지금 1억이 넘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중국은 성 하나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런 게 있습니다. 허난성이 하여튼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그래서 제외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부가 외아들이나 외동 딸이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렇죠? 둘 다 외동이면 그렇죠. 쌍두 알타이라고 해가지고 두 명이 다 독생자냐면 두 명이 다 외아들 외동 딸이면 그러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허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태라는 거는 제가 아까 쌍독이태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태라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 베일 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독생자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완화를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에 와가지고 부부 어느 한쪽이 외동이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둘 다 외동이 아니더라도 한쪽만 외동이어도 둘째 낳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바로 단독이태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복생자면은 애를 둘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2016년부터 이 두 자녀가 허용이 됐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물론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 좀 변화 조짐이 있나요? 두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네. 지금 인공수증이라든가 시험관 아기를 낳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특히 관심이 많은 게 나이가 40 넘은 여성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임 연령을 갖다 넘긴 거죠. 불행시술을 받았던 여성들이 많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많은데 베이징시의 산부인과 생식의학센터라는 데 보면 날마다 한 400명 정도가 문의를 하러 오는데 이 중에서 100명 정도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수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험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걸 문의를 한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45살 이상의 여성이다. 그 다음에 광동석에 선전씨라고 있는데 여기 보건소도 보면 둘째 임신을 묻는 상담자가 35살부터 45살까지가 절반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그러니까 가임 여성들이 그러니까 빠링호, 지우링호 89, 80후, 90후. 그리고 1980년 이후 출생자,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가는 게 30대 중반까지는 이제 사실은 생활도 좀 안정이 덜 되고 그 나이를 좀 넘겨야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둘째 낳아서 일을 하면서 키우려면 참 힘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둘째를 갖다가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원래 2013년에 중국 정부가 단독 이태라는 걸 갖다가 정책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한쪽이 외동이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이때 중국 전역에서 이 조건에 맞는 부부가 보니까 1,100만 쌍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40% 정도는 둘째 아이를 낳겠다고 했거든요. 한 4,500만 쌍은 둘째를 낳아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딱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둘째 아이를 낳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청한 부부가 169만 쌍. 전체 15.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만은 아니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물어봤더니만 돈이 없다. 정력이 없다. 그 두 가지 이유를 갖다가 내세운 게 제일 많았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부, 90부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80부 같으면 1980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36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부부가 노인 4명을 부양해야 되고 처가집하고 같이. 그다음에 또 아이 2명까지 부양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이만저만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이를 갖다 낳으라고 이렇게 허용을 했지만 그다음에 뭐냐면 그런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도 맨날 무슨 그런 정책 내놨다가 이거 헛다리 짚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이를 갖다 둘째 아이 낳으면 이게 소득세 같은 걸 갖다가 내지 말도록 이렇게 좀 해주라. 실질적인 혜택을. 실질적인 혜택을 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애들 사정을 보면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저기 야 아빠가 저기 애 하나 더 낳아야 되겠는데 네 동생 낳아야 되겠나 하면 애들이 또 그냥 펄펄 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제가 동생 싫어요. 그래서 그 동생 낳으면 저 집 나갈 거예요. 죽겠어요. 이런 애들이 또 많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둘째 낳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또 인터넷에서 완전히 화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2015년 11월 달에 중국 sls 외신에 어떤 직장 여성이 그러니까 자기 사직서를 갖다가 간단한 사직서 한 장을 갖다 올렸 거든요. 사진을. 거기 보면 이제 12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자꾸 맞춰야 된다. 자꾸 4글자로 해가지고 사행시로 해가지고 사행시로 해서 이제 3구절로 딱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말로 이제 풀이를 하자면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니까 회사 관두고 난 집에 갈래. 몸을 잘 추스려 가지고 아이 하나 더 낳겠네. 어떤 여성이었는데 신원이 밝혀 졌네요 .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아주 또 인기가 그 당시 이제 신조어라 할까 유행어가 딱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전면 이해라는 그게 이제 인기 하도하도가 된 상태에서 이 여성이 또 외신에다 올려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모았는데 그래서 뭐 좋아요가 뭐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저장성 링보라는 데 사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30대 여성입니다. 그 사고 셔츠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였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애가 하나가 있는데 원래 애를 하나 더 놓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나 남편이나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새로운 정책이 나오니까 매우 흥분 돼 가지고 일단 직장에다가 사직을 사고 사직서를 내고 애를 하나 더 낳겠다. 애 더 낳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좋은 일자리 있으면 취직하겠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한때 인기를 맞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자녀 정책을 펴면은 이렇게 뭐 나는 사직을 하고라도 아이를 낳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둘째를 갖겠다라고 당장 나서는 사람 비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구가 그러면 두 자녀 정책이 되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당국이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2014년에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양해 기간이었는데 국가위생계획생유기원에 국가위생계획생유기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보건복지부 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리고 위생 쪽이니까 위생에다가 계획생유기 이제 같이 이제 합쳐진 거기에 산하 연구소가 있는데 그 소장이 이제 전망하기로는 두 자녀 정책을 실시 를 하면 연간 천만 명 정도 신상가 태어날 거다. 아이고 4년이면 우리나라가 하나씩 생겨요. 이렇게 전망 국가연구소에서 이렇게 전망 을 한 거고 인구학자들이 할 때는 한 250만 명 적게는 많게는 800만 명 정도 신상가 태어날 거다. 그럼 예측 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1년에 천만 명 더 태어날 거라고 정부는 보는데 인구학자들 중에는 한 250만 명 정도에 그칠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을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전형적인 것이 부모 어느 한쪽이 이제 외동 이면 아이를 두 명 낳을 수 있다는 정책 도입하기 전에는 원래 국가위생 계획생유기위원회가 전망하기로 는 매년 200만 명 신상가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도입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단독 이태라는 걸 도입을 하면 매년 200만 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2014년 하나를 통틀어 보니까 100만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상가 숫자가 2012년에 보니까 1635만 명. 2013년에 1640만 명. 5만 명 더 늘었죠.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중요하니까 2014년 보니까 1687만 명. 그러니까 2014년이 2013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47만 명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실제로는 200만 명 당국의 예측보다 훨씬 못 미치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 두 자녀 정책 본격 시행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많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47만 명이 중국 인구를 보면 적은 숫자지만 사실 또 굉장히 큰 숫자 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두 자녀 정책을 도입을 하면 2016년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선 이 0.2%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업종 분유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죠. 분유 자동차도 애가 하나 더 생기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업계도 역시 애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집 늘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집 늘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 베이징에서 살 때도 보면 아파트가 보통 우리는 네 명이지 않습니까 한 가구가. 그러니까 보통 방이 세 개 아니면 네 개가 많은데 중국은 애가 하나다 보니까 방이 두 개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 세 개 네 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아파트를 산다 아니면 그 세를 든다 했을 때 방 세 개 네 개는 잘 없는데 두 개는 많은 그런 차이를 제가 느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유모라든가 또 가사도우미 이런 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이렇게 보이 고요. 중국 정부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때가 의료 분야다. 둘째는 뭐냐면 교육 분야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소아과 의사가 지금 그동안에 뭐 애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아 그건 참 큰 문제겠네요. 소아과 의사는 당장 양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 소아과 의사 모자라는 게 20만 명이라는데요. 와 아기들 빨리 낳는 것보다 일단 의사부터 늘려야겠네요. 그래서 난징이라고 이게 짱수승의 성도지 않습니까. 여기 종합병원에는 아예 소아과 의사가 소아과가 없는 거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소아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왜 지방에 뭐 산부인과 없다. 없다는 식으로.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지 우리도 이제 사실 지방은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서울에서도 많이 그래요. 저도 전에 산부인과를 무슨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산부인과가 의외로 굉장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동네 의원들이. 아 산부인과를 그렇죠. 산부인과도 우리도 애를 안 낳으니까.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최근에 아이를 낳은 후배한테 들어보니까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부인과는 있지만. 부인과 질환은 강진을 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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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막상 없더라. 그래서 정부도 대책만동 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제 아는 친구가 부친이 어디 시골에서 굉장히 큰 산부인과 병원을 했는데 이제 아무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유지를 하려고 봤는데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도 오랫동안 이제 산하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는 지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는 그래서 소아과는 없지만 소아과 의사 한 명은 있었는데 정년퇴직한 의사를 한 분 모셔 왔는데 이분이 또 그나마 연세가 오래돼서 연세가 많아서 병이 나서 제대로 진료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위생 은행계획위원회 리빈주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관이죠. 이분 얘기는 역시 타가소 유아원 이런 것부터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뭘 만들어야 그렇죠. 만들어야 사람들 보고 애를 낳아라 애를 더 낳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번 양해기관에도 두 자녀 정책 과 관련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육업 육아휴가제. 이건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켜져야 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남녀가 함께 육아 부담을 갖다 나눠야지 이게 되지.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떠넘겨 가지고는 이게 해결책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를테면 타가소 같은 경우 0세부터 3세까지 어린애를 갖다 맡길 수 있는 타가소 이걸 많이 늘려야. 중국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많지가 않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중국은 다 일단 타가소에 맡기죠. 다 타가소에 맡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책이 없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런 거 타가소로 맡기고 아니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가 보통 희생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공립 타가소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누구 어른이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 타가소에 맡기든지 그런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도 느끼는 게 중국의 많은 여성들이 한국 tv 드라마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나도 저런 한국의 아주머니들처럼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를 좀 하고 싶다. 그건 한국의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실제로는 안 그러죠. 우아한 생활을 하는. 아마 재벌가의 무슨 그런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출범을 안 하고 애만 키우는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들었고요. 공공 타가소가 그렇게 있었으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일인데 어쨌건 또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도 많이 확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조금 한자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보책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한자녀 정책 때문에 결국 나은 게 뭐냐면 소황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소황제 이거 보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한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베이징에 있을 때 한 8년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30대 후반에 사업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항상 저한테 와서 매달 월세 받으러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애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독점적인 질을 누리다 보니까. 그건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말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애가 아무리 말을 듣고 부모가 엄하게 가르쳐도 기본적으로 형제 관계를 통해서 가장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나 장난감이나 뭘 가지고 경쟁도 해보고. 그리고 싸우더라도 싸우는 방법도 좀 알게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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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인간관계 기본을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 사이에서인데 이게 없으니까 저도 아이를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혼자 자라다가 처음으로 유치원 들어가서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그런 싸움이라는 거 자체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주 기본적인 어릴 때 자라면서 뭐 오빠랑 더 싸우고 동생이랑 더 싸우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요선까지는 내가 좀 치고 나가도 되겠다. 요거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건 좀 아껴둬야겠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동생을 쥐어박을 땐 요정도 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이가 체험을 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보니까 우리나라 에서는 뭐 한 자녀가 늘긴 늘었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두 자녀 이상인 집이 아직은 더 많더라고요. 학교에 가보면. 그런데 이제 외동이로 자란 애들이 확실히 이기적인 면도 많고 그런 인간관계 기본이 조금 좀 부족한. 그거를 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저도 보면서 그때 보면서 중국의 소황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애들이 뭐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 의 배려 같은 거를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구나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김하중 대사라고 중국 대사를 6년 이상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통 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중국의 소황제 그러니까 1980년 아까 제가 9월 25일부터 시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파리호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이가 36살 이 사람들이 50 정도 되는 국가 최고 결정권자가 만약 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주변 국가들한테 상당히 무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의도하지 않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사정도 모르고. 아니 물론 무슨 외동이라고 다 이기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렇게 자라난 환경이 다른 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황제가 중국 최고 지도부가 되었을 경우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소황제 시대 아닐까요. 제가 두 소황제끼리 이제. 네. 조금 전세계가 다 소황제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 저희 지금 신문에 행복기행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직장인들 그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온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서 보니까 출산율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고 천명당 몇 명이 태어나느냐 이거를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적게 낳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그래서 일본하고 그 다음에 그 모나코. 모나코 하면 워낙 작은 나라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의 안도라라는 공국 있잖아요. 굉장히 조그만. 사실상 그 모나코나 안도라는 인구 증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작은 나라들이고 일본 말고는 거의 우리처럼 아이를 안 낳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참 심각하다라는 말만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심하구나 생각은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막 대책은 내놓는데 이 대책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셋째 아이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자꾸 내놓는데 지금 둘째도 안 낳는데 심지어는 뭐 3포세대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 자체를 못하는데 셋째 아이 자녀가 그 혜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참 중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중국 지도부는 아마 30년 후도 또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늘 중국은 항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통 10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10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상당히 본받을 만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 다뤄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좀 무거운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이제 문화혁명 문화대혁명 50주년의 해인데요. 그래서 제2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문화대혁명 참 예전에 그 중국식 후일단 문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책에서만 좀 봤었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